ss 스타로 만들다. 이것도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냥 얘네들이 무기력한 이의가 없어 근데 무기력 한 척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애들을 관찰을 해야 될거야.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애들을 친구로 다 사모인거에요. 그래서 애들이 뭐하면서 놀아. 어느 날 이것들이 노래방 가서 지옥굴 쌩옥을 낳아. 이름하여 무슨 기능 페이스북 라 라이브 라이브를 하더라. 정산했다. 이것들 봐라. 이게 아이들의 코드란 말이지. 그래서 교실에 이걸 갖다 놔버렸어요. 찍어 그냥. 페이스북 라이브를 찍어봐. 이 안경은 왜 준비했냐면 애들이 선생님 모자이크 처리. 내가 손고자이크 처리할 시간이 어디있어. 안경 써 안경 써. 그래서 이제 안경을 준비하게 되거든요. 정말 수업을 날로 먹으세요. 조회수 보세요. 조회수가 2100이야. 2100이면 듣고. 2100이 됐다는 얘기는 주소를 다른 학교 애들까지 틀렸다는 얘기에요. 이문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2100. 그래서 얘네들이 아 페이스북 스타가 됐다. 2200. 2300. 이게 수업이 아닌 거예요. 놀고 먹으면. 저는 로가방 만들어서 애들한테. 한 번 불러주면 불러. 그러면 올라가고. 그리고 조회수가 공부가 쌓여서. 우우우우우우우우. SNS. 아멘